라르손, 쿠만 4단 합류. 수석 코치로 바르샤 컴백. 스웨덴의 전설 헬링 라르손이 로날드 쿠만 4단에 합류한다. 21일 FC바르셀로나 9단은 공식 채널을 통해 라르손이 수석 코치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라르손은 향후 쿠만 감독을 보좌하며 선수단을 지도할 예정이다. 라르손은 현역 시절 정상급 공격수로 명성을 떨쳤다. 자국의 헬싱보리와 네덜란드 페에노르트, 스코틀랜드 셀틱,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각 국이 명문 구단을 두루 거쳤다. 2004년부터 2년 동안에는 바르셀로나에 몸담으며 22골을 기록했다. 스웨덴 국가대표로도 106경기에 나선 전설이다. 라르손은 과거 페에노르트 시절 현역 커리어 말미를 향해 가던 쿠만과 함께 뛴 적이 있다. 당시의 인연과 바르셀로나 출신이라는 접점이 더해져 라르손의 바르셀로나행을 이끌었다. 안경달 기자 임의일주 소저작권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에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안경달 기자 임의일주 소저작권자 안경달 기자 임의일주 소속 Soul, koy단 기자 임의일주 소 política 13전 했으 раскản지